즐길 수 있게 더 열심히 하는 모몰랜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니와니 사랑해주세요 네 그러면 남은 2018년 모몰랜드 활동 계획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번에 2018년에 남은 계획은 일단 저희가 일본에서 이번에 뺨을 일본 버전으로 컴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은 일본 뺨 컴백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는 모몰랜드의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무대를 만나볼까요? 모몰랜드 분들이 어떤 곡을 보여주실지 소개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다음 곡은 뿜뿜입니다 모몰랜드의 신나는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fireworks 시작합니다 뭐야 right right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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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